한국의 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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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뭐랄까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꼭 이거는 물어보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제일 힘이 돼준 걸그룹은 레드벨벳 많이 면회도 와주고 공연도 같이 하면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지금 먹고 싶은 거 사실 좀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훈련이랑 여러 가지 장병들과 많은 추억을 남기면서 군인된 모습으로 훈련을 해서 그런지 좀 약간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가자마자 짜장면도 먹고 그 다음에 콜라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제일 마시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 보고 싶고 그리고 방금 방금 헤어졌는데 26사단 장병들이 또 보고 싶습니다 그만큼 정말 군생활 재밌게 했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울어주고 또 많은 간부님들뿐만 아니라 정말 멋있게 재밌게 또 유노스럽게 본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